에이이이이이이잉 기뭐롱 아 일픽 저거 정신병잔데 아직도 여기있네 옛날에 내 옛날에 다이아 있을때 만났었는데 오케이 아 왜그래! 일픽 아씨 깜짝놀랐네 어어? 오케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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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주고 맞아주고 아아 존나 헤마잖아 아 죽었다 이거 아 뭐가 자꾸 오냐 우리 팀은 왜 아로라 씨발 야 이거 씨발 우리팀 공개 아니었네 아 아 뭐 쉔 궁도 빠졌어 환장하겠네 진짜 아 아 와 뺏겼어 진짜 하나도 못 잡는다고? 하 레이스 올라가자 올라가자 물용초 아 왜 오케이 네이스 저 위에 있어서 그냥 빼는구나 쟤네가 아 밀리는데 여기 아 뺏겼네 와 씨발 레전드다 진짜 네이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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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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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얘네 발음속도 봐 브론즈야 씨발 이걸 못단다고? 아 진짜 미치겠어 진짜 아 뭐야 아 아 부졌다 미니언까지 있네 그거 따야돼 아 씨발 잠깐만 에이스 하아 에이스 뭐 할 수 있어 너? 와 야 쉴드 아 아 그만둬야 돼 이제 터지면 안돼 아 뭐 신드라 스포터야 아 우리 점 아니지 아 아 아 뭐가 또 오냐 아 아 진짜 씨발 아 뭐야 여기 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아 아 빨리 쓸걸 아 아 그냥 터졌다 이거 아 이거 카집스도 잘 커버려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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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awa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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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았네 아 집에 갈걸 그냥 예예예예 플래시 없어 네이스! 던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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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이것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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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잡아 저거? 아 이거 좋은데 아 예예예예 하아 진짜 너무 쓸모없다 신드라 아 뭐 10댄스하고 씨발 바텀 처음 저번에 이 지랄하고 있어 그런가봐 아니 무슨 신드라 소프터를 하냐 아 진짜 일부러 저러나봐 왜 저러는거야 어 씨발 피해 다 안쳤는데 아직 어차피 못 맞겠다 어차피 못 맞겠다 아 진짜 언제 이기냐 아 씨발 진짜 지친다 힘들다 너무 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씨발 카이사랑 마오카이가 똑같은 특성 들고 있으면 누구 잘못이냐 괴물주의 잘못 같은데 아 씨발 집공 마오카이 뭐야 아 족같애 아 존나을 받아 씨발 뭐하자는거야 아 개죽간네 씨발 네이스 오케이 너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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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이겨 니가 이겨 민현이 있어 민현이 있어 민현을 믿어 네이스 아 저거를 네이스 됐어 땄으면 됐어 그렇지 좋아요 뭐하자 뭐하지 아 진짜 환장하겠네 아 안보여 안보여 뭐하자 떠나줘 뭘겠네 포스터 씨발 씨발 씨름패 중인데 좀 타보자 한번만 씨발 어 아이 족같네 씨발 아 씨름패 중인데 한번은 탈 수 있는거잖아 아니 씨발 너무하네 진짜 서러워서 게임 하겠냐고 씨발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에이스 아 이거 좀 에이스 에이스 진정 믿고 있었다구 롤 재밌다 씨발 존나 재밌네 10연패 넣고 상관없어요 이제 다시 이기면 되거든 어쩌라고 뭐가 10연패에요 오늘 다이아 2에서 1로 승급했는데 다른 사람 방송 얘기하지 마세요 제방에서 제 얘기만 해주세요 아 씨발 다이아 2나 1이나 똑같네 뭐 족도 없네 씨발 족밥새끼들 바로 마스터까지 직행합니다 어 저거는 좀 안 좋은데 아 얘 뭐야 마우카이 마우카이 와야돼 마우카이 카이아 믿고 있었다구 에이스 에이스 니스 에이스 나 뭐해 에이스 좀 이기고서 다이아 1교도 저 기가라도 가져올게요 일단 좋아요 어 가만히 뒤져 이색끼야 에이수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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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저것도 못다네 야 이거 여진이라 못 녹여 아 이거 들어가면 어떡해 아 진짜 씨발 딜이 안 나온다 딜이 아니 왜 와도 자꾸 죽어줘 안 그래도 힘든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된다니까 아 네이스 어우 너무 달아 뭐가 많이 왔네 나이스 진짜 믿고 있었다구 좋아요 역전할 수 있다 이거 아 이 씨발 카이사가 오네 오 쉣 예스오 요즘 하는구나 아 이거는 존망했다 아 씨발 어 안 털렸네 아 저거는 왜 이렇게 세 아 이건 아 와이프와 궁 빗나가는게 너무 에반데 아 이거 바론 나가는데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한테 해야되나 봐 어 아 솔직히 잡아야 해 잡아가 아니라 싸운다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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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캐리 1 2 2 2 2 2 2 3 2